네, 안녕하세요. 오늘도 이지선생님입니다. 오늘도 역시나 세상에서 가장 쉽고 재미있는 영업수업을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요. 우리 익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단어들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문장으로 만들고 또 그 표현들을, 그 단어들을 활용해서 어떤 표현들을 할 수 있는지를 좀 알아보려고 하고요. 강의자로 바로 한번 뛰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보통 10개 배우는데 오늘 12개로 늘렸고 조금 뭐 속도 있게 나가보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오늘 우리가 활용해볼 단어는 Must, Even, Why, Went, Need, Different, Try Again, Every, Away, Still, Should 까지 해서 총 12개의 단어를 가지고 여러분이랑 활용을 좀 해보려고 하고요. 여러분 우리 영어 공부할 때요. 영어 공부해서 영어 잘하는 방법들 진짜 여러가지 방법들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그 중에서도 꾸준하게 또 성실하게 해나가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좀 즐거운 마음으로 해야 돼요. 그래서 아, 나 오늘 하... 공부하기 쇼록 죽겠나 하시면 그냥 보지 마시고 조금 즐거운 마음으로 즐기시면서 공부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다음 장 가볼까요? 자, 첫 번째 장에는요. Must라고 하고 있는 단어가 나와 있어요. 뭐 오랜만에 봅니다만 우리 익히 잘 알고 있습니다. Must라고 하면요. 가장 우리가 먼저 알고 있는 뜻 반드시 뭔가 해야 된다라고 할 때 쓰는 조동사예요. 그죠? 그래서 이 Must 같은 경우는요. 뭐 우리가 뭐 해야 돼, 할 필요가 있어, 뭐 이런 표현들 많이 있지만 강도에 있어서는 아주 강함, 우리 무조건 해야 된, 안 하면 큰일 나는 뭐 그 정도의 느낌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게 첫 번째 뜻이고요. 그 뜻 가지고 문장 3개만 보겠습니다. I must go now. 나 지금 가야만 해. 근데 이런 거예요. 여기서 I, 뭐 예를 들면 I should go now. 나 지금 가는 게 좋겠어. 아니면 I need to go now. 뭐 이런 식으로 이 Must 자리에 이것저것 바꿔서 쓸 수가 있는데 I have to go now. 근데 그 중에서도 가장 강한 녀석이 바로 이 Must라 이거죠. 안 가면 큰일 나는 거예요. 막 뭐 극단적인 예로 경찰이 잡으러 와. 안 가면 막 어디서 탈락해. 안 가면 막 불호령이 떨어져. 이럴 때 나 지금 꼭 가야만 해. 라고 할 때 Must 쓰셔야 된다. 그러니까 생각보다 우리가 이 Must 쓸 일이 많지는 않다. 한국분들 영어 하실 때 이 Must 진짜 많이 쓰는데 그거 대체할 수 있는 표현들 제가 종종 가르쳐 드릴 테니까 이 Must은 진짜 중요할 때만 써라. 자 그 밑에요. I must tell you. 나 너한테 말해야만 해. 안 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어로 실제로 말하다 보면 Must가 입에서 자꾸 나가요. 그럴 때 이 생각하세요. Must는 안 하면 큰일 날 때 써야지 해야 그나마 좀 줄어요. I must tell you. 내가 뭔가 너한테 얘기 안 하면 큰일 날 것 같은 거예요. 그 밑에요. We must decide. Decide 결정하다예요. 그래서 이 Must 조동사니까 당연히 주어 뒤에다가 Must 쓰고 Must 뒤에는 그냥 동사 나오죠. I must go. I must tell. We must decide. 와 같지요. 뭐 이제 결정 안 하면 이제 결정 안 하면 뭔가 비행기 예약했는데 결정 안 하면 취소를 해야 된다든지 이렇게 뭔가 시일이 다가와서 결정해야만 한다. 이런 거 얘기할 때 Must 쓰고요. 뭐 여기까지는 아주 기초적이죠. 그거보다 조금 더 어려운 게 하나 더 있죠. Must가 확실할 때 있잖아요. 아 그런 게 틀림없어. 아 분명히 그럴 거야. 라고 강하게 추측할 때도 Must 쓰이는데요. 특히나 Must 뒤에 B 동사 같이 써서 Must be가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자 우리 그러면 이 Must be 보면 어떻게 해석한다? 아 뭐 뭐 읽게 틀림없어. 라고 해석하는 게 가장 가능성이 높다. It must be hard. Hard 하면 뭐 딱딱하다도 있고 뭐 열심히 하다도 있지만 어려운 일이라는 뜻도 있죠. It must be hard. 딱 보니까 그 일을 해야 되는데 야 이거 진짜 힘들게 생겼다. 틀림없이 힘들 거야. It must be hard. 한번 따라 해볼까요? It must be hard. It must be hard. 그럼 이때 볼까요? He must be drunk. Drunk 하면 술에 취한 거예요. 그럼 어떤 느낌이죠? 쟤 갈짓자로 막 이렇게 걷고 입꼬여서 말하는 거 보니까 어떻다? 아 저 사람 분명히 술 취했어. 술 취했네. 이런 거. He must be drunk. 그죠? 틀림없이 그럴 것이다. 딱 어떤 사람을 봤습니다. 근데 나이가 저 40대 중반이에요. 근데 아무리 봐도 아니야. She must be at least 50. 하면 she must be. 틀림없이 어떤 상태일 거랍니다. At least. 적어도란 뜻이에요. 적어도. 아 저 분은 저 여성분은 적어도 50살은 틀림없이 됐을 거야. 이런 표현. 마지막 문장 한번 따라해보고 넘어갈게요. She must be at least 50. 좋고요. 다음 장 가보겠습니다. 다음 장이요. 자 must 간단하게 정리를 해봤고 그 다음에 나오는 단어는 even입니다. even. even 어디서 많이 봤는데 어떻게 쓰일까요? 어 요거는 뭐랄까요? 조금 강조하는 데 쓰인다고 보시면 돼요. 첫 번째 문장 보시면 돼요. I wasn't even there. 자 even 빼볼게요. I wasn't there. 나 거기 있지 않았어요. 그죠? there 거기에 I was not. I wasn't there. 나 거기 있지 않았었어요. 근데 중간에 even 들어갔어요. 어 제가 뜻을 뭐뭐 도, 뭐뭐 조차 에요. 우리 뭔가 억울할 때 아니 나 진짜로 나 그 근처에는 가지도 않았어. 나 거기 있지도 않았어. 있지도 않았는데 왜 그 일을 나한테 물어봐? 하는 거 있잖아요. 나 거기 있지 않았어. 말고 나 거기 있지도 않았어. 뭐라 그랬죠? 뭐 뭐 도. 어 이런 느낌이 바로 even 입니다. even. 어 단순간에 연습한다고 뭐 그냥 even 막 쓸 수 있지는 않겠지만 이번 장 통해서 좀 익숙해지시면 좋을 것 같아요. I wasn't even there. 나 거기 있지도 않았어. 자 그 밑에 한번 해석해 보세요. 그러면요. don't even think about it. don't even 뺄게요. don't think about it. 그것에 대해서 생각하지 마. 어 don't even think about it. 그것에 대해서 생각도 하지 마. 너 생각도 하지 마. 생각조차 하지 마. 그런 거 있잖아요. 야 너 숙제 안 하면 저기 갈 생각도 하지 마. 그거야. don't think about it 말고 don't even think about it. 강조되죠. 그 밑에요. I don't even care.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 I don't care 뭐예요? 상관없어. 누가 나 무슨 생각하든 I don't care. I don't even care 뭐예요? 아유 그런 거 상관도 없어. 그쵸? 어 이거 느낌 좀 알아도 싶사. even a child can do it. 주어가 뭐죠? even a child예요. a child I입니다. can do it. 할 수 있다. 심지어 애들도 할 수 있어. 애들도. 야 이거 너무 쉬워. 애들 뭐라고 했죠? 애들? 도예요. 그쵸? 누구도 누구조차와 같이 이런 식으로 강조하는 겁니다. I didn't even notice. notice 하면 눈치채는 거예요. 뭔가 이렇게 우리 감각으로 눈치채는 거죠. 어 나 심지어 눈치도 못 챘네. 눈치조차 못 챘다는 거예요. 마지막 문장은요. I'm not even hungry. 해석이요? 어 난 배가 심지어 배가 고프지조차 않다는 거예요. 엄마가 야 이거 너 많이 먹어라. 그랬더니 엄마 나 지금 배가 아예 배도 안 고파. I don't I'm not even hungry. 그쵸? 아 네. 그래서 여러분 even의 느낌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다. 느낌이 안 온다. 어떡해요? 네. 기다리시면 언젠가 이 분 제가 또 들려드립니다. 네. 그러니까 어 그래 우리나라 말이랑 이 정도 비슷하구나 아셨으면 좋겠고요. 뒷장 가볼게요. 뒷장이요. 자 뒷장에도 무지하게 쉬운 게 나옵니다. 왜 무지하게 쉽습니까? why 왜예요. 자 우리가 보통 why는 문장 앞에 오는 경우들이 꽤 많아서 문장 앞에다가 오는 why 문장 네 개 가지고 왔어요. why는 그냥 왜예요. 뭐 비동사랑도 쓰이고 당연히 일반 동사랑도 쓰이겠죠. 비동사랑요. why are you late? 너 are you late? 늦었나요? 앞에 why 붙였어요. 왜 늦었나요? 이유가 궁금합니다. 그럼 여러분 그냥 why부터 쓰고 시작하시면 돼요. why are you late? 너 왜 늦었니? 그 밑에요. why are you crying? 너 왜 우니? 그죠? 비동사를 가지고 상대방의 상태에 대해서 너 왜 늦었어? 너 왜 울어? 이런 게 궁금한 거예요. 상대방 상태에 대해서. 한번 따라해볼까요? why are you crying? 왜 우니 너? why are you crying? 뭐 자주 쓰는 거 누가 웃어요. 왜 웃어? why are you laughing? 하시면 되겠죠. why are you? why are you? 그 밑에는요. why do you ask? 너 왜 왜 물어보는 거야? ask 묻다죠. 그래서 상대방이 하는 행동에 대해서 왜 하는지 물어볼 때는 why are you 아니고 why do you 로 시작하시면 되겠죠. why do you ask? 왜 묻는 거야? 그 밑에는요. why do you need it? 해석이요? why do you need it? 왜 너는 need 필요해 그게 너 그거 왜 필요해? 자 한번 따라해보겠습니다. why do you need it? why do you need it? 좋습니다. 여기까지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던 why를 활용하는 패턴 why가 문장 맨 앞에 붙고 그 뒤에 의문사를 의문 의문문을 전개하는 방식이었죠. 자 why가 문장 뒤로 갈 때도 있어요. 자 I don't know why I don't know why 이렇게 많이 말해요. 그냥 이 문장을 외워두셔도 참 좋습니다. 어 나도 왜 그런지 잘 모르는데 I don't know 나 몰라 why 왜인지 그죠? 그냥 왜가 아니라 여기서는 있는데 왜인지 정도로 우리나라 말로 이쁘게 해석이 되겠네요. 그래서 어 야 저게 어 왜 떨어져있지? I don't know why 나도 왜인지 몰라 나도 왜인지 몰라 한번 따라해볼게요. I don't know why I don't know why 그 밑에는요 Don't ask me why 어 Don't ask me 나한테 물어보지마 why 왜인지 나한테 왜냐고 아니면 나한테 왜인지 물어보지마 자 이렇게 해서 우리 문장 뒤에도 쓰인다 우리가 당장 문장 뒤에 쓸 일은 없겠지만 뭐 I don't know why 이 문장 정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뒷장 가보겠습니다 뒷장이요 자 뒷장에는요 went라고 하는 단어가 나와있습니다 went는 무슨 단어죠? 어 go 가다의 과거형이에요 어 어 그래서 뭐 우리 go go 쓰는 경우가 많죠 go home 집에 갑니다 go shopping shopping하러 갑니다 뭐 go for a work 뭐 산책 갑니다 뭐 이런 식으로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go를 써야 하는 상황에서 과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싶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go 자리에 went를 넣으시면 돼요 아 요건 뭐 고가 워낙 많이 쓰이는 동사다 보니까 went 역시도 활용 빈도가 굉장히 높아요 I went home 뭐요? I went home 그죠 I went home 뭐 좋지만 T발은 좀 죽여서 I went home 나 집에 갔어 과거에 집에 갔단 얘기죠 그 밑에요 I went out in the rain in the rain 어 비 오는데 비 오는데 말이죠 I went out 나갔답니다 went out 우리 go out 뭐라 그랬죠 go 가다 out 바깥으로 가자 외출하다 어 뭐 나 어제 저녁에 I went out in the rain 나 비 오는데 나갔었어 뭐 정도 표현 되겠죠 we went there before we went there before 우리 went there 거기에 갔었어 before before 전에 이전에 그래서 우리 이전에 거기 갔었어 그죠 그래서 이 go라는 단어는 뭐 우리 뭐 거기 갔었어 뭐 뭐 하러 갔었어 이런 표현 많이 쓰잖아요 그러니까 물론 go도 많이 쓰이겠지만 내 과거의 경험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그냥 went 가 나오셔야 된다 I went to bed at 10 뭐 근데 고로 쓰면 틀리느냐 어 틀리긴 해요 틀리는데 알아들어요 어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자신있게 뱉는 게 우선이에요 좀 틀려도요 그죠 I went to bed at 10 뭐 went to bed go to bed 원래는 go to bed 뭐죠 침대로 가다 어 at 10 10시에 나 I went to bed 나 10시에 침대 갔었어 10시에 나 어제 저녁 10시에 잠자리에 들었다는 얘기가 될 것 같고요 I went to china last year 어 I went to china 보통 우리 go to 장소로 많이 쓰죠 어 학교가다 go school 아니죠 go to school이죠 to 어디어디 쪽으로 어디어디에 왜냐면 우리 뭐예요 나 학교에 갔어 그러니까 학교에 해당되는 게 바로 to예요 고 스쿨 하면 뭐예요 가 학교 학교 가잖아요 우리는요 우리도 나 학교 가 아니고 학교에 간다 가 맞는 말이죠 그래서 어 go to 하고 목적도 있으면 돼요 go to school 학교예요 go to china 일본이 아 중국이요 go to japan go to korea go to seoul go to 부산 부산에 갔어요 다 go to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 i went to china last year last year 지난 년도 전년을 우리 last year 내지는 last year 라고 하죠 그래서 i went to china last year 나 작년에 중국에 갔었어 마지막 문장은요 we went for a walk went for a walk 아까 제가 go for a walk 얘기했었죠 맞습니다 go for a walk 의 과거형 went for a walk 뭐 산책다 갔다 we went for a walk 뭐 last night 어제저녁에 우리 산책갔었어 그래서 go의 과거형이 went다 좀 나올 수 있도록 연습해두면 좋겠다 다음 장이요 자 다음 장에는요 너무 쉬운 단어죠 need까지 하고요 뒤에 가면 좀 우리 좀 까다로운 녀석들이 좀 나옵니다 뭐 예를 들면 away 뭐 이런 거 있잖아요 away 이런 거 나오는데요 일단 need부터 하고 넘어갈게요 need는요 필요로 하다 라는 뜻인 거 다들 잘 아시죠 짧게만 하자면요 I need your help 이거 진짜 많이 쓰이죠 나 네 도움이 필요해 I need your help 한번 따라해볼까요 I need your help 자 I need your help 이 정도도 좋아요 근데 이거 need you need you 이거 붙습니다 I need you need your help 그죠 I need you a help 좀 빨리 해볼까요 좀 빨리 해볼까요 I need your help do you need 하고 뒤에 블라블라블라블라블라라 나오면 되죠 do you need anything 뭐 필요한 거 있으세요 그죠 어떤 것 anything do you need anything 뭐 필요한 거 있으세요 그 밑에 볼까요 I need to get some sleep 자 여기 나왔습니다 자 우리가 need에서 가장 초점 맞춰야 될 건 뭡니까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듯이 want I want 좋아요 근데 I want to를 너무 많이 쓰니까 I wanna 이게 중요하다고 했던 것처럼 I need 더 좋아요 I need to 더 많이 씁니다 나 뭐 할 필요가 있어 I need to get some get some sleep get some sleep get 없다 some sleep 잠을 없다 그래서 get some sleep 하면 잠 좀 자다 라는 뜻이요 그래서 I need to get some sleep 나 잠 좀 자야 자야 될 거 같은데 자 그 밑에는요 I need to improve my English 필요한다는 거죠 어 나 improve 향상시키다 발전시키다 improve my English English 내 영어 자 우리 다 같이 영어를 조금이라도 늘리기 위해서 어 우리 뜨거운 마음으로 공부하고 즐거운 마음으로 하라고 했는데 제가 뜨겁고 즐거운 마음으로 공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 우리 다 같이 외쳐볼게요 나는 영어 실력을 향상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I need to improve my English I need to improve my English 좋습니다 need 여기까지만 하고요 뒷장 가볼까요 뒷장이요 자 뒷장에는요 different 하고 하는 단어가 나와있죠 different 어 발음이요 different 어 different 정도 해주시면 되고요 다른이에요 뭐 틀린 그러니까 뭐 틀렸어 wrong 맞고 틀린다 아니고 얘랑 얘랑 달라 어 나랑 너랑 달라 할 때 그 다른이요 different 첫 번째 문장 볼까요 that's different 그거 다른 그건 다르지 그죠 that's different 우리도 그렇잖아요 아이 그게 아니고 그건 다른 문제고 that's different 그 밑에 볼까요 you look different 해석이요 look 뭐처럼 보이는 거잖아요 그죠 보다 보이다 그죠 보통 내가 볼 땐 look at 보다 보다는요 보다는요 보다는 그냥 look만 써요 you look different 너 좀 달라 보인다 그죠 뭔가 했나 봐요 머리 막 하고 저도 옛날 때 제가 옛날 때 저 이제 어릴 때는 그 이제 여자친구들이 뭐 바뀌어서 오면 전혀 알아챌 수가 없었어요 어 그러면은 삐집니다 뭘 하고 왔고 뭐가 바뀌었는데 근데 나는 모르겠는데 그래서 제가 한 스무새요 이 스무살 중반부터는 어 뭐가 이제 여성분들이 달라 뭐가 달라지는지 눈여겨 막 본단 말 본단 말이죠 뭐 바뀔 거 근데 많이 없어요 뭐 머리라던지 뭐 그런 건데 뭐 어 오늘 뭔가 좀 달라 보여요 그러면 you look different 너 좀 달라 보인다 이런 문장 쓸 수 있고요 이 different가 다른 이라고 해서 그냥 기본적으로 형용사에요 형용사가 원래 뭘 꾸며주죠 어 명사 꾸며줘요 어디서요 명사 앞에서 문장 볼까요 볼까요 i have a different idea 나 다른 생각이 있어요 그죠 이 형용사라는 게 원래 명사 꾸며주는 거예요 잘생긴 이지쌤 멋있는 이지쌤 앞에 있는 handsome 뭐 이런 게 뭘 꾸며줬죠 이지쌤이라고 하는 뒤에는 명사 꾸며준 거죠 똑같아요 different idea 다른 생각 그 밑에 볼까요 we have different views view 뭐죠 view 우리 아 저기 한강 뷰가 보입니다 내 눈에 보이는 거죠 관점 different views 뭐예요 다른 관점들 사회 문제에 대해서 뭐에 대해서 아 우린 이렇게 생각해요 but we have different views 우리는 다른 관점들을 가지고 있어요 해서 명사 앞에서 좀 꾸며주는 경우들이 있고요 아니면 보통 이제 그 뭡니까 비동사 뒤에서 주어가 어떤지 설명해주는 역할을 하죠 he is different 어떤 뜻이에요 그는 달라 뒤에요 from us 우리와 우리로부터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he is different from us 걔 우리랑 달라 he is different from us 그 밑에요 try something different try 시도해봐 노력해봐 something 무언가 different 다른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이거 생긴 건 어렵게 생겼죠 우리 어려운은 영어로 뭐였죠 difficult 다른은 different 늘 헷갈리시죠 difficult 어려운 different 다른 difficult different 좋고요 다음 창 가볼게요 다음 창이요 자 다음 창에는요 try 제가 맨날 이야기하죠 그만큼 자주 쓰인다는 거예요 try 노력하다 내지는 시도하다 라는 뜻 가지고 있죠 try hard hard 뜻 많아요 hard 머리가 딱딱합니다 딱딱함이 있고요 또 뭐 있죠 열심히 할 때도 work hard work hard 열심히 일하는 거 또 뭔가 어려운 것도 hard 하다고 얘기해요 hard it's hard 이거 어렵네 그죠 try hard 그럼 뭘까요 딱딱하게 노력해 열심히 노력해봐 try hard 그죠 주변에 어울리는 단어들이랑 같이 이렇게 조화를 이루어서 말이 되는 거죠 try once more once 한 번 more 더 한 번 더 try 한 번 더 시도해봐 한 번 더 노력해봐 실패했나봐요 try once more 그 밑에요 let's try again 한 번 다시 해보자 우리 한 번 다시 해보자 한 번 따라해볼까요 let's try again let's try again 그 밑에는요 I will try my best try my best 나의 최선을 다하다 I will try my best 내 최선을 다할 거예요 그죠 미래형이니까요 I will try my best 자 그 밑에 보겠습니다 don't try to move 응 try to 자 우리가 그래요 뭐 이쯤 되시면 사실 영어를 다른 데서 배우고 오신 분들도 계실 거고 보다 보니까 아 패턴이 보이네 뭐 예를 들면 want to 제가 아까 말했죠 need to 이렇게 해서 아 동사 뒤에 to가 들어간다 왜 동사가 또 오는 녀석들이 있네 try도 마찬가지입니다 don't try to move move는 응 움직이다 try to move 뭘까요 움직이려고 노력하다 움직이려고 시도하다 don't 앞에 붙었으니까 뭡니까 don't 하지마 don't try to move 움직이려고 하지마 누가 다쳤나봐요 팔이 딱 삐끗했습니다 아 don't try to move 움직이려고 하지마 그죠 움직이려고 시도하지마 고런 느낌 자 try to 그 밑에 한 개 볼까요 I will try to fix it I will 내가 미래의 말이죠 try to 노력할 거래요 뭐 하려고요 fix it 고치려고요 try to fix 어 try to fix 고치려고 노력하다 try to fix it 그걸 고치려고 노력하다 그 앞에 I will 이 붙은 거예요 자 이 정도로 계속해서 문장 보다 보면은 진짜 영어가 안 늘려야 안 늘 수가 없을 것 같다는 어 선생님 선생님 스스로의 생각이 좀 있고요 자 여기까지 try 했습니다 다음 장 가볼게요 다음 장이요 자 여러분 여기 나와 있는 거 A-G-A-I-N 퀴즈입니다 1번 어떻게 읽을까요 again 2번 again 정답이요 네 both 양쪽 다 맞아요 어 again again 똑같아요 아무거나 읽으셔도 틀리지 않습니다 see you again 어 우리 헤어질 때 see you 또 봐 again 다시 또 보자는 거죠 그래서 see you again 또 봅시다 라는 뜻 okay 뭐예요 다시 한 번 더 또 다시 그죠 please come again 또 오세요 please please 부탁입니다 come 오다 again 다시 또 오세요 자 그 밑에요 요거는 한 번 해석해 보세요 요거 해석하시면 어 칭찬 제가 드릴 수 있는 게 칭찬밖에 없어요 I'd like the same again I'd like the same again 아 그래요 아 이지쌤 I'd like 이거 그냥 오케이 나 뭐 원해요 the sa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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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니까 똑같은 거 again 다시 그런 거 있잖아요 한 잔 먹었습니다 똑같은 걸로 하나 더 주세요 아 우리 뭐 아이스크림 먹었습니다 너무 맛있어요 똑같은 걸로 I'd like the same again 다시 똑같은 거 하나만 더 주세요 한번 따라해볼게요 I'd like the same again I'd like the same again 그러니까 저는 이런 문장들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면서 이런 게 좋은 문장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영어를 아무리 오래 배워도 이런 문장을 못 만들어요 이건 되게 이제 말할 때 많이 쓰이는 문장들 이런 문장들 배우면 좋을 것 같고 don't do that again 이건 해석이 되죠 쉽죠 don't do 하지마 that 그거 하지마 again 다시는 다시는 그거 하지마 don't do that again 그 밑에요 don't call me again 다시는 나한테 전화하지마 그죠 don't call me again 그 밑에는요 I won't say it again I won't W-O-N apostrophe T 이거 뭘까요 want 그냥 편하게 want 해주시면 돼요 보통 빨리 지나가는데 I won't say I won't say I won't say will not을 줄여서 이렇게 만듭니다 약간 좀 will not을 will이랑 not을 합친 것치고 약간 좀 그렇게 생겼죠 비슷하게 안 생겼어요 I won't say 하면 나 얘기 안 할 거예요 I will say 에 반대라는 거죠 I will not say 그죠 I will not을 줄여서 I won't I won't say it again 나 그거 다시는 이야기 안 할 거예요 I won't say it again 그죠 좋고요 다음 장 가볼게요 다음 장이요 자 다음 장에는요 every 라고 하고 있는 단어가 있어요 every 우리 every every 여기 나와 있는 거 보면요 제가 죄다 every 뒤에 무언가 붙어 있는 녀석을 가지고 왔어요 사실은 우리가 every 언제 많이 쓰냐면 그냥 이게 단어로 하나 되어 있는 거 everyone 뭐죠 everyone 모든 사람 every 뒤에다가 on이 붙여서 everyone 자 everybody 뭐죠 everybody body 몸이잖아요 모든 몸 everybody 모든 사람들도 얘기해요 전부 다 사람들 뭐 그런 거 제외하고 이제 every가 다른 단어들에 엮여 있는 걸 좀 가지고 왔는데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I study English everyday 자 나는 영어 공부합니다 everyday 매일매일 제가 종종 말씀드리지만 현재형은 그런 거예요 이렇게 뭔가 정기적으로 주기적으로 하는 것들 현재형으로 말하는 게 맞아요 자 나는 매일매일 영어 공부해요 인데요 어떻습니까 everyday 앞에 뭐 전치사 같은 거 아무것도 안 붙어졌어요 그냥 단어 문장 아 문장 뒤에다가 everyday 라고 하는 단어 그냥 던져놓은 것 뿐입니다 나 매일 영어 공부해요 따라해 볼게요 I study English everyday I study English everyday 좋습니다 그 밑에요 I exercise every morning 어 everyday 제가 이제 모든 매 라고 써놨는데 매일매일 하는 매번호는 everyday every morning 매일 아침이에요 매 아침마다 I exercise every morning 나 매 아침마다 exercise 운동해요 we go shopping every weekend every weekend 뭐예요 그래요 weekend는 주말입니다 every는요 한 번도 안 빼놓는 거예요 그죠 한 번도 안 빼놓고 매 주말 거의 매 주말 갈 때 every weekend 라고 해요 이거 역시 어떻게 붙었습니까 어 문장 끝에다가 붙였어요 그 밑에요 I play golf every Sunday 자 every Sunday는 뭐예요 뭐 우리 골프라고도 여기다 해놨지만 뭐 교회 다니시는 분들은 나 나 교회 매주 일요일날 가요 뭐 아니면 난 목욕탕에 매주 일요일날 가요 매주 일요일날 어떻게 해요 그냥 every Sunday예요 어 어떻게 every Sunday 하시면 되고요 우리가 보통 요일 앞에 o and on 붙였었잖아요 어 근데 매번 every Sunday 같은 거는 아 on이 없구나 이런 거 알아두시면 좋죠 I play golf every Sunday 자 매주 월요일마다 여러분이 뭐 하시는 게 있습니다 매번 주 월요일마다 문장에 쓰시려면 어떡해요 문장 끝으로 보내고 어떻게 그냥 every Monday 만 해주시면 된다 마지막 문장은요 we go abroad every year we go abroad every year go abroad 하면요 abroad abroad abroad는 해외예요 그럼 고가 붙었어요 go abroad 해외로 나갑니다 우리 해외 갑니다 어떡해요 언제요 every year 매해 어 우리 매해 해외에 가요 we go abroad we go abroad every year 그러니까 이번 장에서 다섯 문장을 봤는데 어떻게 해요 every day 매일 every morning 매일 아침 every weekend 매일 매주 주말 every Sunday 매일 일요일 every year 매년 그죠 자 every 이제 잘 쓸 수 있겠다 그죠 다음 장 가볼게요 다음 장이요 네 다음 장입니다 다음 장에는요 away 라는 녀석이 나와 있어요 이 away 라는 녀석이 여기저기 나오는 걸 여러분들이 보신 적이 있으실 거예요 이게 뜻이 도대체 뭔가요 제가 떨어져라고 써놨고 뒤에 가로치고 사라짐이라고 가로치고 써놨어요 근데 이걸 이제 처음 보시는 분들은요 그냥 이렇게 알아주세요 사라지는 느낌이다 사라짐 뭐가 사라져요? 내가 이따가 알려드리겠지만 내 시야에서 이 세상에서 뭔가에서 사라지는 느낌이 바로 이 away예요 물론 이게 이제 어떤 게 어디서부터 얼만큼 떨어져있다 라고 이야기할 때도 쓰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축구할 때 말이죠 현재 위치까지 네 축구할 때는 말이죠 내 홈구장에서 우리 구장에서 하는 거는 홈경기라고 해요 근데 상대방 구장 가서 하는 건 뭐라고 그러죠? away 경기라고 해요 어떻게? 우리 홈에서 떨어져서 하기 때문에 away예요 첫 번째 볼까요? The hotel is a mile away 그 호텔은요 어떤 상태랍니까? a mile away mile이 a mile 1마일 정도 되겠죠? 1마일이 away 떨어져 있는 상태래요 어떻게 해요?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2마일 2마일 away 이렇게 이야기하면 돼요 그쵸? 그래서 이렇게 뭔가 어디로부터 떨어져 있다 라고 쓰이는 경우도 있지만 이 녀석이 어려운 이유는 뭐 딱 꼭 보면은 어떻게 생겼어요? 얘가 원래 이제 정체는 부사예요 부사 부사인데 우리 그 뜻 여러 개 있는 전치사 느낌 나죠? 그래서 이게 뭐 전치사다 이게 부사다 정확히 알 필요는 없어요 전치사가 됐든 부사가 됐든 상황에 따라서 뭐 for about 또 우리 뭐 있죠? 뭐 in on at from 이런 전치사들 있잖아요 걔네들 상황에 따라서 뜻이 너무 많이 달라죠 그쵸? 어 근데 이 away도 그래요 자 go away 하면은 뜻이 뭐냐면 go 가서 away 사라지는 느낌 그쵸? 여기서부터 다 사라지는 느낌이요 가서 사라져버려 저리가요 내 눈앞에서 사라져 go away 가 야 가라 go away 요런 느낌이에요 go 가서 사라져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렇게 뭐 동사 뒤에 다른 단어들 붙어가지고 뭐 한가지 뜻으로 쓰이는 녀석들을 보통은 이제 구동사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어 언젠가 우리가 구동사를 배울 날이 올 거예요 나중에 다 한번 정리해서 알려드릴 건데 오늘은 그냥 이 away의 느낌만 좀 가져가세요 my dog ran away my dog ran away 하면 뭐가 될까요? ran 이거는 run의 과거형이에요 run은 뛰다 어 run 뛰어서 away 사라집니다 사라지긴 사라질 건데 go away는 그냥 가 뛰다 말든 상관없이 그냥 go away 내 run away 우리 언제 도망가요? 언제요? 우리 언제 뛰어요? 어 도망갈 때요 run away는 도망가자는 뜻이에요 my dog ran away 우리 내 개 도망가 버렸어 뛰어서 도망갈 때 뛰어가야 되잖아요 사라지는데 run away 뛰어서 그 밑에 볼까요 he passed away 자 우리 pass 무슨 뜻입니까 어 pass 뭐 많이 있죠 뭐 우리 high pass 생각하면 pass 통과하다 사법고시를 pass 했어요 어 그것도 통과한 거잖아요 그죠? 뭐 아니면 우리 뭐 물건이나 뭐 공 같은 거 축구선수들이 pass 하죠? 그런 식으로 pass 뜻이 많은데 자 이 세상을 이렇게 생각해보면 우리 세상을 마치 high pass 통과하듯이 pass 지나서 away 사라졌어요 어 돌아가시다 죽다 세상을 등지다 뜻을 pass away 라고 해요 보통 우리가 얘기할 때 돌아가신 분들이 얘기하기 때문에 he passed away 와 같이 과거형으로 쓰는 경우가 많죠 pass에서 사라지는 경우 don't walk away 어 이번 뛴 게 아니라 걸었대요 walk away 누가 걸어갑니까 당당하게 나가는 사람이 걸어가죠 그죠? walk away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어떻게? 떠나버리다 한국어로 옮기면 떠나버리다가 좀 자연스럽죠 그래서 뭐 이런 식이에요 take away this box 이건 어떤 느낌이 들까요 여기 안경 박스가 있습니다 이 박스를 take 취하다 가지고 가다 뭐 그런 것도 있잖아요 데려다주다 take away 가지고 take 해서 away 저리 가는 거 뭐예요 치워버려 치우다 take away this box 이거 좀 치워라 이거 좀 가지고 가라 뭐 그런 느낌으로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사 느낌 이거 구동사 이거 어떻게 하면 다 외울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안 헷갈릴 수 있어요 방법이 하나 있어요 뭐냐 미국에서 태어나서 크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 전치사 부사 이런 거 좀 헷갈려요 하시는 분들은요 저는 뭐랄까요 우리가 그냥 얘기 어느 정도 일상 대화하는 데까지는 무리 없이 충분히 배웠는데 전혀 어려움이 없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좌절하지 마시고 제가 자주자주 여러분께 갖고 와서 느낌 또 뜻 법칙 같은 거 알려드리도록 노력하고요 다음 장 가보겠습니다 다음 장이요 자 다음 장은요 STILL 해서 STILL 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STILL 여전히죠 여전히 I'm still busy 나 여전히 바빠 I'm still busy 그죠 그 밑에는요 It's still dark It's dark 하면 어 밖에 어두운데 It's dark 지금 어두워 Still dark 여전히 어둡네 You are still young 최고의 칭찬이죠 You are still young 아니 You look young 이 더 날려나 어려보이세요 You are still young 너 여전히 젊잖아 그 밑에요 I'm still single 나 여전히 싱글 나 여전히 미혼이야 싱글이야 자 와 같이 우리는 이 STILL 이라는 여성 놓으면서 말에 맛을 조금 더 더해주고 있죠 Are you still mad 너 여전히 mad 화났니 너 여전히 화나있어 마지막은요 I'm still learning English 나는 여전히 영어를 배우고 있는 중이에요 자 마지막 문장 한번 따라해보고 우리 완전히 마지막 장으로 넘어가 볼게요 I'm still learning English I'm still learning English 좋습니다 다음 장이에요 자 다음 장에는요 마지막 장이고요 우리 Should 라고 하는 녀석이 나와있지요 Should은요 뜻이 이것도 10개가 넘게 있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 10개 넘게 있고 다 어떻게 외웁니까 저는 이제 이걸 외울 필요가 10개나 넘게 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어 그냥 보통 영어 단어는요 뭐 많으면 보통 이제 한 2개 뭐 많으면 3개 정도까지는 외울 필요가 있고 그 이외에는 우리가 뭐 알아만 들을 수 있으면 되지 뭐 굳이 외워서 우리가 쓸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Should 역시도 뭐 보통 우리가 해야 된다 라고 해석하는게 편해요 근데 해야 된다 라고 하니까 나중엔 뭐 Have to Must처럼 쓰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오류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 Should 저는 뭐라고 하죠 뭐 하는 편이 좋아 뭐 하는 편이 좋겠어 I should go home 뭐예요 나 집에 가는 편이 좋겠어 그 밑에는요 You should rest 너 rest 그죠 휴식 너 휴식 가는 편이 좋겠어 그 밑에는요 We should help him 우리 help him 그를 돕는 편이 좋겠어 그죠 그래서 뭐 주어가 바뀌더라도 Should는 언제 주어 이후에 들어오고 Should 뒤엔 여지없이 뭐가 왔다 Go rest help 와 같은 동사가 왔다 그러니까 얘는 조동사인 거예요 You should get a job You should get a job 충고해주는 거야 야 너 직업을 갖는 편이 얻는 편이 좋을 것 같아 그죠 그 밑에요 Should I tell him Should I tell him 내가 그 tell 힘 사람이 왔으니까 그 사람한테 이야기하는 게 좋을까요 그 사람한테 이야기를 해야 될까요 이야기하는 편이 좋을까요 와 같은 문장이 될 것 같고요 마지막 문장은요 What should I do 이건 많이 쓰는 말이에요 What 무엇을 Should 하는 편이 좋을까요 I do 내가 말이죠 그래서 What should I do 내가 뭐 해야죠 보통 이런 거요 What should I do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어요 What should I do 내가 뭘 해야 되죠 와 같은 표현이 될 것 같고요 마지막 문장 따라해보고 오늘 강의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What should I do What should I do 좋습니다 여러분 오늘 12개 평소보다 2개 늘렸는데 그렇게 무리 없이 올 수 있었던 것 같고요 여기까지 들어주신 여러분들은 정말 성실하시고 끈기 쓰셔서 뭐 영어 성공은 당연하고 영어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다들 잘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긴 강이 지루하지 않게 잘 즐겨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여러분 감사합니다